딱 꺼내서 해밖에 안 들려나 형 여기까진가봐! 기억해줘! 형 살아났지? 어 아 그러면 상관없다 가자 어 다행이다 정말 큰일 날뻔했다 아 저거 또 기어이 또 따라와야 저거 이씨 우리 납침반 어떡해 이거 납침반 빨리 우리 시체먹으러 가자 애 같은 거 이씨 아 이게 저거네? 나 왔어 어 잠깐만 나 도끼도 없어 어? 거기 도끼 없어? 잠깐만 다시 가서 오야 백드라구 바로 앞에 있다 오! 아 그럼 여기였네 개같은거 이씨 백드라구 바로 눈앞에 있는데? 이거 도끼가 미친 가자 가자 빨리 시체 쪽으로 가자 도끼 있어 거기? 아 있는거 같은데 됐어 가자 일로와 마모아 일로와 그냥 가자 맴몽으로 가자 맴몽으로 시체 찾아서 알았어 알았어 시체 찾아서 시체 없으면은 형이 하나 뺏어줘 시체 없으면 무기 하나 뺏어줘 무기 죽는거지 마 못 올라가니까 돌 도끼 만들라고? 나 어저께 올라갔잖아 올라가서 했잖아요 야 여기 발 앞에 원주민 마을 있었구나 우리 여기 못 여기 여기 안 앉잖아 우리 어 개 많아 그러네 여기가 진짜 제일 큰 마을인데 보니까 야 걸렸다 왔다 왔어 왔어 이거 어쩔 수 없어 지금 이거 다 죽여야돼 이거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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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이겨라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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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기 여기 안 될거 같아 여기 백드라그 나왔어 또 미친 백드라그 뭐야 형 죽었어? 어 죽었어 어 뭐야 우리 죽어도 살아나네 도끼 없어 도끼 없어 어떻게 우리 쿨하게 로드에서 다시 타던 다음 할까? 어? 야 맨 처음 우리 어떻게 우리 아무것도 못해 지금 이제 근데 우리 피가 그대로다 형 생긴 게 이렇게 변했어 너는 왜 이렇게 변했어? 억울하게 생겼어 왜? 왜 이거 진짜 아니야? 유병재야? 야 너 나 캐릭터가 바뀌었는데? 병재형이야 병재형? 완전 유병재 됐어 형 왜 이래? 왜 이거 극하게 사셨네 직업을 아니야 근데 아이템 어떡하지? 우리 어떻게든 집으로 갈까? 병재형? 아이템은 죽고 가야지 아 돌멩이로 깰 수 있구나 어쩌다 이렇게 됐냐 사슴을 그냥 나무로 그냥 잡아버려 나무까지로 부셔져 나무까지로도 부서져? 그러네? 어 근데 나무까지로 부수는 거 좀 타격감 있다 아 근데 저거 우리 아이템 어떡하지? 그니까 문제야 지금 이렇게 되면 시체가 두 개가 되는 건가? 시체가 한 개가 되는 건가? 전의 것이 날아가는 건가? 전의 것이 없어지지 않을까? 근데 아마 최적화가 안 돼 있어서 그냥 둘 다 다 있을 것 같아 그럼 한 번 가볼까? 삥 돌아서 가려면 가방 잃을 것도 없는데 어 가자 이쪽으로 진짜 룸병제 샷 아니 내가 원래 그 얼굴이었어? 어 너무 찐따다 어 네가 어제 이렇게 찐따같이 생겼었다고 진짜 개 아 유병제 씨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아니 뭐 어 백드라곤 병제 씨가 찐따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그냥 이게 조금 얼굴이 어 좀 그렇다는 겁니다 예 예 야 우리 배고파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그러게 먹을 수 있는 거 있다 어 아 그래 먹으면서 갔어 아 미친 여자 여자한테 걸렸어 우리 어디 아 그래? 어 그냥 쿨하게 도망가자 예헤 그래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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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여자 가시나 뒤에 왔지 어 알로이 없나 나한테 여자가 좀 빠른 것 같아 잠깐만 나 아이템 조합할 수 있는 거 없네 아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어 그냥 알로에가 없네 알로에가 오오 오 버섯이다 버섯 야 버섯 꿀이지 이쪽에서 이쪽에서 돌아서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어 잠깐만 뭐야 저 주황색 버섯 아니야? 아 이거 아니네 어 왜 도마뱀 도마뱀 코모도 왜 어디 방금 아래 있었는데 그래 들렸어? 몰라 어디로 못 잡은 것 같다 여보세요 나 때렸지 방금 아닌데? 아닌가? 자 나무 때렸는데 어 여깄다 어 어 어 체력 개많이 달았어 야 거기까지 나갔어? 어 됐다 뭐야 여기 못 잡았는데 어어 여깄다 어 여깄다 야 이거 어떡해 야 이거 어떡해 어 개쎄 뭐가 개쎄 뭐가 왜왜왜 뭐가 아 날려져 뭐했어요 원주민 있잖아 원주민 바로 뒤에 아 그러네 그러네 어디갔어? 아 저리로 도망간네 니 뒤에 니 뒤에 그런 것 같아요 잘 있어 어 어 원주민한테 살아남는 거지 우리가 원주민을 죽이는 건 무리인 것 같아 어 뭐지 누가 죽었나? 아닌데 살아있네 야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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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템만 찾으면 일단은 어 어 뒤에 좋나 어 어 여기 너무 많은데 아 원주민 막 뛰어다니는 것 봐 아 침대도 왜 이렇게 뛰어다니 얘들은 그니까 이거 수건 챙겨서 불러다 구워야겠다 수건 개맞네 왔다 왔어 어디 어디 감히 그렇지 그렇지 이빨 줍고 어 됐다 또 왔어 또 왔어 두 명이네 아 여자네 여자여자 어 그러네 어 둘다 여자야 둘다 여자 진짜? 어어 개아파 와부라 살려줘 이 와부라 살려줘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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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와부라 뭐 눌러야되지 이 이 이 이 누르는게 없는데 아 됐다 살았다 형 아 죽었네 아 죽었네 아니 이 누르는게 없어 버튼이 안떠 누르고도 있었는데 그리고 아 여자 너무 아파 잠깐만 이거 우리 시체잖아 잠깐만 있어봐 오나 어 아니네 얘는 뭐 배에다가 테니스 소금 몇 개를 쳐 놓은거야 어우 개자니네 어우 우리 시체 아니었어 이거 왜 테니스 칠 온애들이었나보다 어 어 어 여기 그냥 너무 정신없어 여기 너무 이 너무 빡세 여기 아까 우리가 원줌이 본진으로만 안나갔어도 지금쯤 잘하고 있었을텐데 어 여기 비행기 있다 아 잠깐만 여기 원래 왔던데네 원래 맨 처음이네 이상한 모르는 사람이 전화갔어 전화왔다고? 음 나 다시 게임 초대 좀 해줄래? 왜 나 나갔다 오게 왜왜 어 그래야될거 같애 뭔소리야 게임을? 어 다루? 어 잠깐만 뭐하러 나가 그러면 다시 초대 들어가 초대되나 다시 들어가지나 안될걸? 잠깐만 아 게임 초대된다 어 컨티니 보냈어 오케이 기다려봐 아니 뭐 화를 뭐야 화염병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게 저렇게 그리고 뭐야 만날 생각을 못했지 저렇게 많이 어 됐다 뭐가 어떻게 된거야 어 나 아이템 되찾았어 왜 나 로드하면 되거든 에? 로드하면 되거든 로드 아 진짜? 어 어 이런 개같은거 이씨 난 안되지 넌 나 너는 나가면 그거 되지않나 방이 없어지지않나 그니까 아 조졌네 그럼 어떻게 일단 나 집으로 갈까 잠깐만 내가 그리로 갈게 내가 그리로 가서 내가 다 죽여줄게 그래 형만 믿을게 어 여기다 뭐가 뭐가 여기 토템 엄청 많은데 왜 이렇게 많지 여기 동굴 있나? 아닌데 이 근처가 다 동굴이야 근데 아래는 어 아니네 여기 시체 없구나 여기 아니다 이거 말고 큰 돌을 집어야지 좀 만들텐데 어 뭐야 뭐가 필요한거지 오케이 도끼 만드는데 돌이 두개 들어가나? 도끼 만드는데? 돌이랑 큰 돌이랑 그거 천 안들어가나? 천인가보다 어 아니네 천이 아니라고? 어 천 넣었는데 조합이 아예 안돼 그래 뭐가 모자란거지? 뭐가 모자란거지? 밧줄을 만들어야된다고? 어 밧줄을 넣어야돼 밧줄 밧줄 아 밧줄은 뭐 가자 없어 너 밧줄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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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누굴거 같다 왜? 체력이 아 그래 기다려 이리로와봐 어 뭐야 됐다 나 누웠어 어 그래 기다려봐 살릴 수 있지 그러면 살리면 피가 만당될걸? 오 게이득 게이득이지 어어 게이득이다 가자 가자 시비드 너 시체 어딨어? 이미 시체 찾기엔 너무 어딨는지도 모르겠어 시체 안 떠 해골바가지? 어 떠 어디야? 이쪽 이쪽 아 오케이 시체하고 나발이고 너 지금 도끼도 없는데 어떡하냐 이거 그니까 말이야 형 그래도 지금 상황 좋잖아 형은 난 좋아 그러면 형이 딱 하고 그 다음에 내게 왜 또 하필 또 밤 왜 또 하필 또 밤이여 원주민꺼 저기 세비면 되지 우리가 다 처리한 다음에 백드라곤도 있던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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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섯이랑 먹고 오옹 아침 되면 올까? 아침에 가자고? 밤이랑 아침이랑 공격력이 다른가? 어어어 오오오오 어어어 오오오오ICH 어어어 아침에가 아침에 가자 아침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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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개무서워 오C 거긍 가면 안돼 거기 가면 낭떠러zt 와 소제 봐 와 소 이 들었어 여러분들 오 소리 개무서워 와 소리 리얼 무서워 거기 제일 좋은 도끼가 중앙나무에 꽂혀있대 거기가 제일 큰 부족인가봐 그리고 좀 느낌이 그래 내일 아침에 가자 그러면 부족하면 멸망시키고 무기 좀 얻어봅시다 연병 좀 만들고 폭탄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폭탄도 주고 달려가지마요 아까 기겁할뻔했어 진짜 집이다 아 우리 집 반갑다 이 집을 놔두고 어딜 갔나 이 집을 놔두고 어딜 가 이 좋은 집을 놔두고 집이 최고야 불좀 불좀 붙여야겠다 어 잠깐만 뭐 만드는 소리가 난다? 어 나 횟불 만들었어 여보세요 무기 뭐 만듭니까 지금? 밧줄 없어요? 밧줄 근데 무기 만들어도 내가 널 못 주는데 떨어뜨릴 수가 없던데 아 진짜? 어 너 무기를 어떻게 버리는 방법이 있나? 어 있다 있다 어 있어? 어 드랍 있을텐데 드랍 있네 드랍 있네 어 막 흘렸는데 어디갔지? 다시 주어진거 아냐? 지금 들고 있는거 아닌가 지금요? 어 그러네 잠깐만 집에서 떨어뜨려볼까? 어 안 떨어진다 어 됐다 됐다 어 어 아 되네 어 뭐가? 이거 이거 되는데 안주려고 했지 형 아냐아냐 그거 말고 딴게 안됐어 이게 지금 내가 들고 있는게 아 그래? 이게 더 좋은거 같애 괜찮아 세이브한번 할까? 다른 세이브하나 하자 더파스 이용이 안하고 잠깐만 옆칸에다가 세이브한번 하구요 이빨을 다니까 공격속도가 아니네 이빨이 이빨이 데미지였네 이빨이 데미지야? 어 뭐가 그런 공격속도지? 근데 데미지같애 이빨단다고 빨라질리가 있나 더 아프지 나이카로워가지고 아 근데 이게 데미지 마이너스스피드클러드 되는구나 아 깃터리속도구나 아 깃터리속도 야 우리 근데 왜 고기를 달았는데 고기를 못먹냐? 왜 나 아까 먹어줬는데 오 깜짝이야 아 먹어주는거 내가 쑥 빼먹었나봐 미안해 어 이쪽이든 다 먹을 수 있네 이 버튼 뜨네 왔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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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왔어 왔어 집안으로 집안으로 여보세요 빨리들 아아 안 들어가지잖아 아씨 아니 근데 문은 왜이래 왼쪽에 비벼서 불 붙여야돼 애들 아 내가 물 빠는 것 좀 먹어야겠다 성벽을 만들던가 해야지 성벽을 만들던가 해야지 어 나무 까지고 있다 앤네들 안 오는데 또 이런kap이 그러니까 말이야 나 여기있어야지 애들 더 쩡 걸리라고 오면 아 깃털 두 개만 더 있으면 되는데 그럼 너가 화살 만들 수 있는데 화살 활 놀라가겠다 어 여기가 근데 꿀잼 같아 여기가 딱 시야도 좋고 앞에 저거 다음 울탄이 그냥 뚫린다 조심하고 이거에 이거에 뭐였잖아 그 다음 아니 이거 말고 활 만들때 활 만들때 뭐 들어가더라 몰라 나 안 만들어봤어 밧줄 들어가지 않겠어 밧줄이랑 나뭇가지랑 한개가 뭐더라 한개가 뭔지 생각이 안나네 아 살았다 천 그래 활 만들었어 근데 화살이 없어 이런 화살은 뭐 어떻게 만들어 깃털 다섯개 나뭇가지 몇개였던가 그럴걸 어이 생각보다 화살이 많이 드는 재료가 한 발 만드는데 어 아니 다섯발 아 이거 왜 이렇게 근데 진짜 활 쓰지말라 활 개구리인가 봐 응 뭐하러 만들었어 아 활 위에서 위에서 쏠려고 잠깐만 전진기지 하나 만들어야겠다 야야 조금 멀리다 만드는게 어때 차라리 너무 가까우니까 조금 멀리까지 가라는거지 어 그치 너무 멀리 말고 그정도 그정도 이쯤에서 너무 낮은거 같은데 높게 못올리나 아니면 형이 위치 봐봐 그냥 좀 높게 높게 하고싶은데 높게가 안되네 어 잠깐 뭐야 아 사슴 어 형 형 형 왔어 한 명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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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찰병 왔어 청찰병 식인종 왔어 어디갔지 어 밑에 있다 밑에 있다 밑에 저거 밟아버려라 밟아라 우리가 여기 주변에다가 제대로 덫을 설치했었어야 됐는데 아예 어 여잔데 저거 여자였다 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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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른쪽에 여자있지 바로 밑에 아 그래 두 마리네 애들 되게 많네 그러면 내가 간다 두 마리라고? 세 마리 정도는 될거 같은데 네 일로와